안녕히 계세요. 바람아! 조심해. 역대급 프로젝트였구나. 나 일을 못하겠다. 진짜 방금 XXX하게. 미쳤어. 이제 할까? 네. 드디어 벙커침대 후임하려방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벙커침대와 노래방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벙커침대로 말할 것 같으면 원래 벙커침대가 싱글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벙커침대는 슈퍼싱글로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댓글에 뭐 벙커침대는 천장에 머리가 닿인다. 그래서 이렇게 꾸끈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저상형 벙커침대라고 이렇게 넓게 잡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집마다 천장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천장 길이와 이 벙커침대의 길이를 계산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벙커침대가 얼마나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 벙커침대와 저의 몸무게를 합치면 대략 130kg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벙커침대가 140kg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 보셨던 것처럼 멀쩡합니다. 자 그럼 이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실제 높이는 151. 일반 월룸에서 쓰기에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침대를 올라갈 때 약간 보셨겠지만 여기도 입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뺀으면 계단이 없어도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계단보다는 발바닥이 아픕니다. 공간이 없으면 사다리를 추천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단을 사용하셔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계단이 바로 수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단에는 노래방에서 여러분이 꼭 보셨을 법한 물품들로 한번 채워 보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칸! 딱 이런 거 끌어안고 이렇게 딱 부를 수 있도록 인형을 한번 비치해 보았습니다. 인형의 춤추는? 다이소! 여기도 보시면 인형 인형 V 탁 켜졌잖아요? 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센서등이 이렇게 저희가 달아 놨어요. 원래 이 침대에는 센서등이 없는데 따로 달아 놨습니다. 왜냐면 깜깜하니까 그 다음 담요! 사실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으시고 여기 이 노래방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마이크 덮게! 서로의 침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다음!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탬버린과 네온안경! 노래방에서 또 신나는 노래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탬버린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광안경은 무엇이냐? 직접 조립하는 제품이군요. 없어서는 안 될! 새우깡! 무너판이 나나요? 그럼요. 땅링이 과자! 못말리는 짱짱! 꾸이꾸이! 노래방에 이런 게 있어? 안주 먹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노래방에 술을 마셨구만. 이건 어른인데! 좋아요! 구독! 방과 침대 PC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음료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럼 무슨 해를 넣었는지 볼까요? 정말 소음이 없다. 정말 조용하다. 노래방 가면 뭐 먹어요? 포카리! 그러면 포카리를 넣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 뭐를 먹어요? 물! 크리미안 물을 넣는 거예요. 노래 타운이다. 뭘 먹을 거예요? 맥주. 크리미안 내가 맥주를 넣은 거예요. 또 노래방 가면 간판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노래방 이름을 뭘로 할까? 이 비트! 비트 위에 넣으네! 할 때 그 비트! 코인! 비트! 나는 비트 위에 넣으네! 코인을 넣으네! 합쳐서 비트코인! 딱! 싱잉롱! 딱! 해줬고요. 이 간판이 예쁜 이유가 뭐냐면 진짜 고생했어. 조명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 원룸만들기에서 원룸만들기에서 자주 애용하는 테이프 조명인데 아주 예쁜 아이예요. 고맙습니다. 폰으로 막 그걸 첨부해주세요. 번거심대 PC방에서 찍었던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색깔 바꿀 수 있고 밝기 조정할 수 있고 뭐 시간 타이머 맞출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 조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완료! 구독! 저희가 진짜 노래방을 만들기 위하여 잔망지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노래방에 가면은 일단 가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9곡에 1,000원 바라연미 19곡 아이고 보장님 주의사항이 있어요. 손님 사절 그러면 뭐라고 가격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박음주의 높지 않기 때문에 안증키예요 딱 공기만 소리만 금지 네 금지입니다. 야생화학 좋은 날 고해 금지 네 금지 이게 설마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이 노래방 포스터가 딱 최신판으로 2020년 애창곡 그냥 난 TJ가 좋아.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불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는 무조건이지. 가질 수 없는 너 며칠 사이에 아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전인광씨 버전 멍 다 돌려라 나이 나오지요? 사랑의 제게만 딱다 갚아주세요 소중한 잔 야 보세요 나야 소중한 잔이요 괜찮다면 돌아와요 우리 사랑이 울고파 사랑을 데려줘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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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어이 어어 어어 애목 근데 앗스네 맨날 아따 엄마 엄마가 부르시는 거야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못 가요 여행을 못 가요 코로나 소리가 들려 아는게 별로 없네 구창구씨 희난이 장모 장모 아 끝났다 벌써 목이 신락한 와이요 구독 자 우리 아이는 노래방에 놀러와볼까 여행을 on 랄랄랄랄랄랄란 나는 그걸 노래방에서 인형을 써 마이크 서버 세우건 소우 오케이 얜 먹자 앗 짱 나는 노래방에서는 보카리 사이트를 먹는다 보카리 스웩 목토 프로듀니 이제만 노래방에 들어가볼까 야 여기 좀 싼데 19곡에 1000원이라네 바람이 19곡 가자! 하나, 둘, 셋! 이모님! 우리 몇 번 방이에요? 3번 말한다! 3번이야, 얘! 자, 너밖에 가? 안녕! 다다줘! 자, 노래방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방 화면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TV가 유튜브가 나오는 그런 TV인데요. 이 리모컨을 보시면 리모컨에 아예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내장돼 있어요. 어플 설치가 가능한 안드로드 TV인데 말이에요. 말을 갑자기 왜 못하지? 아이고, 아이고! 만약에 넷플릭스를 누른다. 자, 이거 노래 안 부를 때는 이제 영화관. 노래 부를 때는 유튜브를 누르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체념을 틀어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노래방의 꽃! 마이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노래방 마이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심지어 무선이고 여기 이렇게 딱 전화를 키면 진짜 음향이 어마어마하게 노래방 같아요. 이게 볼륨 조절이 일단 되고 에코 조절까지 에코를 좀 올려볼게요. 최대 아! 나 이거 에코 없는 거 아! 이렇게 음향이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좋다. 엄청 좋아. 여기를 보시면 모드 바꿀 수 있고 음악, 재생, 뒤에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계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치. 스피커 음향을 한번 볼까요? 이게 K1010. 연결됐어. TV가 없다. 그럼 유튜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향이 아주 빠밤하게 나온답니다. 사실 이 마이크만 있어도 노래방이 완성이에요. 와이요! 구독! 여러분 아까부터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집게를 마이크를 싹 싹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부터 상당히 조명이 화려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이 노래방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리모컨이 있어요 또. 아우 재미없어. 아우 노래방 같지도 않아. 아우 노래방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모드 또 있잖아. 댄스곡에 맞춤 조명이 있고요. 이거 음악에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 바뀌는 거 보이냐? 와이요! 구독! 다음 코인노래방의 핵심. 돈돈! 여기가 바람이 19곡에 1000원? 자판기 넣기 전에 이렇게 피면 아주 잘 펴야 된답니다. 자동입니다. 재밌쥬? 아하! 여러분 제가 지금 3000원을 넣었으니까 거의 60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개내준다. 또 금고 역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비밀번호 눌러. 틀렸어. 이게 비밀번호가 틀리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오늘은 얼마나 손님이 왔는가? 이놈들 노래를 별로 부르지 않았구나. 또 주인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 이거 뭐하나? 노래방 책자입니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소품이에요. 인터넷 쳐다보니까 있더라고요. 쳐다보다가 골라가지고 하늘바라기 딱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노래방에서는 새우깡을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친구 딱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또 새우깡이 맛있답니다. 이거는 노래방의 애창곡 또 다른 거를 한번 붙여보았어요. 신세대 애창곡이 있어요. 들어있는 곡을 보니까 아니다. 가자마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 전설의 노래방 18번. 여러분 텔미라 아십니까? 원더걸스의 현아님이 있었다는 요즘에는 모르잖아 아유 절대 모르지. 미국의 교도세도 따라하고 나 와이요 교도 자 반대편에 이렇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이 쿠션 보시면 삼각형이랍니다. 허리를 대각선으로 딱 유지를 시켜줘서 딱 하면 바로 숙면이 아니고 노래를 아주 편하게 부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에 여기다가 넣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토퍼를 깔아놨는데요. 여기 밑에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해수장 매트인데 아래층과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깔았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만한 바로 방음제. 깔끔하고 예뻐요. 이게 있음으로써 일단 노래방 재질이 나왔어요. 붙이느라 죽는 줄 알았고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제랑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제가 붙어있는 방음제이기 때문에 있었을 때 소리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저쪽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아주 차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붙일 때 왜 개고생을 했냐면 이 벽 쪽은 잘 붙는데 천장은 아무래도 박스를 덧대고 중력이 발생해서인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노래방을 만드실 거면 천장에 붙일 때는 조금 더 접착력 있게 붙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음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이렇게 대시벨 테스트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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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